2019년. 아 좋다 좋아 2019년. 나 그거 얘기하려고 했다 2019년. 잠깐만 2019년이면은 3년 전인데. 자 하나 둘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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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19년입니다. 정답. 이거 퀴즈 퀴즈. 영국의 정치 경제학자로 시장을 움직이는 힘을 뜻하는. 정답.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경제적 캐릭터. 네. 애덤. 뭐야. 정답. 애덤. 정답. 애덤. 스미스. 노래 맞춰주세요. 이즈의 달라. 안녕히. 계속 들어봐요. 안녕히. 분명한 걸 거 아니야. 다른 구간도. 1분 뒤로 넘길게요. 네. 예. 큐. 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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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랩인데 이거. 야. 야 이거 쌈디 아니야. 아 쌈디 아니라 개다. 아무 노래나 틀어. 지코야 아무 노래. 아무 노래 아니에요. 자 2분 47초 넘겨 드릴까요. 네. 자 2분 47초. 어 여자야. 아 씨 모르겠는데. 혼성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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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데요. 야 남정 혼성. 이건 우리가 아는 노래라고. 유명하다고요. 이건데요. 야 남정 혼성. 아 맞아 맞아. 플라마에서. 아 한 번만 더 올려주세요. 한 번만. 그. 아 얘 때문에 덜 돌려. 뭐 때문에. 조용히 하자. 얘 너무 시끄러워. 빨리. 알고 있니 내가 본다. 알고 있니 내가 본다. 어우 헷갈려. 알고 있니 내가 본다. 이거 비티스 아니야. 그래서 그래요 제가. 잠깐만 이거 비티스 아니야. 그래서 그래요 제가. 아 비티스잖아 이거 잠깐만. 잠깐만. 잠깐만 비티스. 그냥 근데 그 제목을. 잠깐만 잠깐만. 아 얘 때문에 헷갈려 죽겠어. 얘 때문에 다 2000년대 초반 노래네. 딴 생각이 안 나. 아 너무해 이거 진짜. 멜로디가 정확하게. 어 얘만 부르면 다 2000년대 초반 노래야. 조금만 기계해. 조금만 기계해 주세요. 야 이 감칠맛 나네.